안녕하세요 여러분 날라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시카입니다 저희가 이 강습을 하게 된 이유는 스윙댄스를 추다 보면 여러가지 용어들을 저희도 강습할 때 많이 얘기하게 되고 그런 용어들을 얘기할 때 네 이제 강습생 분들도 이제 뭔가 알 듯 하면서도 또 긴가 민가 하는 그런 그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 정확한 의미가 뭔가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가 잘 몰랐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자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좀 같이 이해하고 좀 더 정확히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춤에도 또 많이 도움이 되고 나중에 이제 저희 강습 뿐만 아니라 다른 강습들 또 챔피언들이 하는 이런 그런 강습들 영어로 진행되는 강습들 그런 것들을 이제 들었을 때 이제 좀 더 잘 이해되리라 생각이 돼서 좀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됐고요 지난번에 한번 그 저희가 서베이를 했었어요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강습을 이제 원하시냐 하는 것 중에서도 이제 익명의 어떤 분께서 이제 요걸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 괜찮겠다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고 어쨌든 오늘은 이제 스윙 댄서를 위한 용어 정리 완벽 정리!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야죠 이렇게 완벽 정리! 하나 둘 셋! 완벽 정리! 어떻게 해! 네 네 저희 원래 이런 사람들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이제 좀 알아봐야 될 게 이제 우리가 추고 있는 린디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스윙 댄서라고 하면 부장님과 과장님 네 김부장, 네 저 아직 과장입니다 네 스윙 댄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여기 원해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스윙 재즈라는 음악 그 다음에 이제 춤이라는 그거의 어떤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스윙 그래서 이제 스윙 재즈에 맞춰 추는 춤을 이제 스윙 댄스라고 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스윙 댄스의 어떤 그 역사와 이제 어떤 어떻게 뿌리로부터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네 사업 설명에 네 좀 더 크게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제 린디압이 나오기 전에 이제 지금 약간 역사 얘기인데 역사들 속에서 또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게 이 춤을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이름의 유래 정도는 알고 계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투스텝 이라던가 투스텝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대 이제 스윙 시대 이전에 이미 이제 사람들이 손을 잡고 춤추는 거에는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럴 때의 어떤 볼룸이나 이런 이런 춤을 출 때 이제 되게 단순한 스텝이야 뭐 이제 슬로우나 퀵 이제 슬로우 슬로우 킥 이런 것들 있죠 이제 이런 것들 되게 단순한 조합들을 가지고 이제 춤을 추는 걸 이제 투스텝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어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쇼리 조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쇼리 조지가 이제 클로즈 포지션에서 파트너 찰스턴을 하다가 이제 둘이 파트너와 이제 좀 오픈 포지션으로 떨어지는 그 동작의 이름을 이제 브레이크 어웨이라고 하는데 깨서 멀어진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 어웨이는 이제 고런 이제 고런 고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네 그 지금 상단에 이제 왼쪽부터 뭐 투스텝 그 다음에 브레이크 어웨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찰스턴 이제 찰스턴 이제 솔로로로 추던 이제 춤이고 뭐 탭댄스나 그런 춤들과 이제 어떤 킥이나 이런 걷는 동작들 그런 동작들이 이제 열어져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찰스턴은 사실 이따가도 설명 드리겠지만 지명 이름이에요 이제 캐롤라이나 지방에 이제 미국의 캐롤라이나 지방의 지명 이름이고 동부 쪽이죠 네 동남부 쪽이죠 네 아주 남쪽 네 거의 남쪽 그 다음에 이제 린디압이 1930년대 이제 나오게 됐는데 실제로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그런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이제 쇼리 조지가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린디압 마라톤이라고 댄스 마라톤이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밤새도록 마라톤처럼 이제 사람들이 춤을 추는 건데 거의 뭐 춤을 어느 정도 췄냐면 막 기대해서 잘 정도로 파트너한테 이렇게 기대가지고 자면서 추다가 이렇게 추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댄서가 이제 1등인데 쇼리 조지가 그때 1등을 했대요 그래서 1등을 하면서 이제 이 춤이 무슨 춤이냐고 이제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쇼리 조지가 뭐 무슨 춤이라고 하지 하다가 그때 당시에 찰스틴 린드버그라고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한 최초를 횡단한 그걸 따서 린드버그 합 해서 줄여서 린디합 합이 이제 여기서 조기로 뛰어넘어 넘어간다 고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름이 린디합 이라고 이제 붙어졌어요 그래서 하나의 썰이죠 아 그거는 좀 신빙성 있는 썰이고 프랭키매닝이 실제로 이제 얘기했던 스토리고요 실제로 이제 기사에도 이제 그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린드버그 합 하면서 린디합 이렇게 신문에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스윙 재즈가 어우러져도 어우러 이제 많이 유행하던 시절인데 30년대 이제 빅밴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보이 볼륨 이런 스윙 재즈가 대유행을 하던 시기고 이제 그 시절에 이제 미국의 할렘 쪽에서는 이제 린디합이 이제 뉴욕 할렘 쪽 동부에서는 이제 린디합이 유행했다고 하면 또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뭐 발보아라든지 쉐그라든지 그런 춤들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그 린디합 아래쪽에 사실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 린디합 아래쪽에 있다 분명히 영향을 주고받긴 했지만 뭐 린디합이 먼저 나왔다고 하기는 조금 이제 뭐 말은 안 맞을 수 있고요 이제 린디합이 이제 유행하던 시절에 이제 같이 좀 영향을 주고받던 이제 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터벅이라는 용어도 우리도 이제 지터벅은 되게 초급자들을 가르쳐서 이제 지터벅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당시에는 이제 린디합을 추면서 네 그렇게 되게 열정적으로 설치고 다니는 패거리 그런 우리로 치면은 뭐 월빅의 출발을 자주 하는 이제 네 그런 출발 모임 들 그 엄청 이렇게 좀 좀 뭐라 이제 인싸 그런 애들을 다 그냥 가르쳐서 지터벅 이라고 이제 불렀구요 그래서 어떤 그걸 춤 이름이라고도 춤 이름으로도 불렀지만 어떤 패거리 나 이런 이름으로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계속 네 설명을 계속 드리면 비계풀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비계풀은 이제 그 재즈 라인이죠 네 재즈 라인이죠 근데 그 재즈 라인이 비계풀이라는 춤에서 이제 따 온 거예요 비계풀이라는 건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그 재즈 무브를 외치면 그 외친 무브를 다 같이 따라하는 이제 고런 이제 종류의 춤이고 예를 들어서 뭐 부기백 하면 다같이 부기백 부기포 워드 하면 다 같이 똥그라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부기포 워드 한다던지 이제 그렇게 된 형태의 이제 춤을 비계풀이라고 불렀는데 물론 비계풀이라는 게 이제 뉴욕의 지명을 뉴욕이란 도시의 이름을 별명으로 비계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그 어쨌든 뭐 비계풀이라는 고 어원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 실제로 나중에 이제 그 프랭키메닝 스토리에 나오는데 자서전에 나오는데 프랭키메닝이 이제 캘리포니아 쪽을 여행하고 있을 때 화이티스라고 이제 화이티스 단장님이죠 어떻게 보면 그 화이티스 린디아퍼스의 단장님 단장님이 프랭키메닝한테 전보를 보냈는지 전화를 했는지 어쨌든 연락을 했어요 요즘에 뉴욕에서 비계풀이라는 춤이 유행이다 그래서 알려줘요 대충 어떤 춤인지 뭐 이렇게 애들끼리 동그라미 만들어 가지고 막 재즈 무브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를 보고 프랭키메닝 안무를 짰어요 네 화이티스 빅애플 재즈 라인 영상 시작할 때 네 아 네 컨테스트 형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그때 이제 아마 mc가 비계풀 컨테스트라고 이제 외치긴 하는데 이제 실제로 그게 컨테스트 형태로 있었는지 모르겠고 이제 비계풀이라는 이제 춤으로 이제 뭐 되게 다양한 비계풀 영상이 사실 있어요 이제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이제 대회는 아니고 이제 걔들이 공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흔히 쓰는 그 빅애플 컨테스트 곡은 솔로몬 더글라스 라고 최근에 밴드가 다시 그 레코딩을 듣고 다시 이제 악보를 만들어서 이제 연주한 솔로몬 더글라스의 곡을 보통은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구요 네 제가 알기로는 대회는 아니고 이제 네 네 약간 공연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걔들이 이제 그 화이티스 린디아퍼스 그분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러가지 공연들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계풀 형태 나중에도 이제 여러 자료들에서 보면 비계풀은 하나의 춤의 형태로 이제 속에 많이 소개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다른 자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정도가 저희가 좀 아직까지 저희가 스윙이라고 하는 좀 가까운 친척들 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50년대부터는 뭐 자이브 그 다음에 뭐 웨스턴 스윙 뭐 웨스트코스트 스윙 그 다음에 자이브 아까 안했는데 쉐그 발보아도 있었죠 네 네 쉐그 발보아도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50년대 50년대에 또 뭐 이스트코스트 스윙 이라고 이제 뭐 식스 카운트 베이스로 해서 좀 더 단순화 시킨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켓놀이나 그때 그 시절의 음악 그 다음에 라켓놀 그 다음에 영화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엮이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런게 이제 뭐 독일이나 유럽 쪽에 이제 아크로바틱 라켓놀 이라고 해서 막 던지고 받고 하는 것들이 또 거의 에어로빅 같은 걸 좀 있고 이제 라켓놀 그 이탈리아 제가 저희가 한번 그 강습하러 갔는데 그 장소가 이제 라켓놀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에어로빅 하시는 복장들을 입은 이제 파트너 이렇게 그런 사진들이 벽에 이렇게 많이 붙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뭐 이탈리아나 뭐 독일이나 유럽에는 그런 것들이 좀 유행하는 네 것처럼 보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코스트 스윙은 이제 실제로 딩콜린스나 이런 웨스트코스트에 있던 옛날 인디아퍼들이 스윙 댄서들이 나이가 들면서 음악이 계속 바뀌었을 때도 걔들이 빨 가서 걔들이 아니라 그분들이 빨 가서 이제 춤을 추고 그랬대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음악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가면서 이제 웨스트코스트 스윙이 나왔고 그 다음엔 이제 최근에는 엄청 많이 바뀌었죠 이제 그 예전에 어떤 뿌리와는 상당히 다른 음악적으로 너무 다르게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스포츠 댄스나 살사나 다른 것들 것도 이제 접목이 되면서 이제 웨스트코스트는 또 고유의 또 다른 영역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라켓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북유기 이런 것들하고 영향을 많이 줬고 뭐 자이브나 이런 것들하고도 이제 스포츠 댄스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고 그래서 사실 춤들이 다 이렇게 엮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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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이제 주고 받는 것도 있고 많은 댄서들이 또 여러 춤을 추는 댄서들도 많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래서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 받는 이제 고런 거라고 이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전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이제 춤의 형태도 조금 변화하고 발전이 되면서 이제 오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이 이제 춤의 변천사 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이런 춤의 변천사는 사실 뭐 우리 린디아 뿐 아니고 다른 쪽 춤들도 옛날부터 그 뿌리가 무엇인지 또 어디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찾아보면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네 우리도 이제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거겠죠 네 그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봅시다 네 뭐 오늘 되게 다룰 게 많아가지고 그 미국 지도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 볼 건데 지금 하얀색으로 적혀 있는 게 이제 뭐 지명 이름이나 뭐 그런 거 좀 연관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제 할렘 미국의 뉴욕의 할렘이 있죠 네 지역 이름이죠 그래서 뭐 노래에도 많이 나오게 되고 뭐 춤은 아니고요 그런데 할렘의 스타일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할렘이란 말이 나오고 이제 그 린디압 이 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린드버그가 합해서 날라갔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린디압이고 비게프로 아까 얘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캐롤라이나 지방이 그 아래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커서 마우스 커서가 보이는 그 쪽인데 캐롤라이나 쉐그라고 또 춤의 스타일이 있고요 실제로 이거는 스윙하고 좀 많이 다르고 오히려 웨스트코스트랑 좀 비슷한 이제 약간 쉐그들 많이 하죠 네 그 쉐그인데 쉐그 형태가 좀 많이 다른 형태예요 이제 세인트루이스 쉐그나 이제 그 LA 스타일의 쉐그하고는 좀 모양이 많이 다르고 약간 웨스트코스트 느낌하고 좀 비슷하고 약간 해변에서 들리는 음악에 맞춰서 추는 느낌의 춤이고 어쨌든 스윙과 연관이 많이 또 이제 뿌리랑 뿌리 쪽으로 이제 연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찰스턴은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 이 지역에 있는 이제 도시 항구도시 이름이고 아무래도 이쪽으로 흑인들의 유입이 많은 항구도시들이라서 예전에 이제 문화나 인종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섞이면서 이제 발생했던 것 같고요 세인트루이스는 이제 시카고 일리노이와 미저리 주 이제 사이 쪽에 세인트루이스라는 도시가 있고 예전에 제가 한번 라이브 때 설명 들어 드렸던 크리스티앙 제니가 살고 있는 도시가 세인트루이스고 거기에서 이제 쉐그 형태가 또 있고요 이 쉐그 형태는 이제 LA 스타일에 있는 그 쉐그와 이제 좀 유사한 형태의 쉐그라고 할 수 있고 그래도 좀 비슷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발보아는 여기 캘리포니아 쪽 동부, 아 동부가 아니라 서부쪽 LA보다 좀 아래쪽에 발보아라는 지명이 있어요 발보아 팍이라고 발보아 공원이죠 공원도 있고 뭐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있었던 그러면서 이제 찰스턴이나 이런 형태의 춤이 좀 더 발보아로 이제 진화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춤에 저렇게 지명을 붙이는 게 우리는 사실 저 춤을 들었을 때 지명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그런데 보니까 이제 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대전춤 뭐 이런 거 아니야 서울춤, 사당춤 사당춤 뭐 이런 뉘앙스잖아요 사당린디아, 사당린디아, 방베스타일, 홍베스타일 사실 뭐 우리도 바에 따라서 이제 좀 약간 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사실 미국 서부도 여기에 철도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철도를 따라서 바들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2호선 따라서 바들이 생기던 것처럼 그래서 철도 따라서 볼륨들이 큰 볼륨들이 생겼고 그 근처에서 댄서들이 많이 활약을 했었고 그 다음에 텍사스토미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이제 유래가 있는 왜 텍사스토미는 텍사스에 있지 않고 샌프란시스에 있는 거죠? 저도 텍사스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실제로 텍사스에 약간 텍사스토미 같은 동작을 쓰는 그 투앤드댄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거랑도 뭔가 약간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아마 그 주구님이 예전에 한번 텍사스토미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이제 한번 조사를 하셨고 이제 영상이 아마 그 주구님 유튜브에 가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약간 안 좋은 의미도 텍사스토미에 사실 약간 있어서 그런 어떤 여성을 좀 비하하거나 이런 의미들이 조금 있어요 어쨌든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 블랙바텀이라고 이제 가운데 쪽에 아래쪽에 저기가 이제 뉴올리언즈 재즈의 도시죠 이제 뉴올리언즈에서 이제 어떤 스윙시대 이전에 재즈가 이제 막 태생했을 때 뭐 찰스턴이나 이런 플래퍼스 룩이라고 하죠 팔로워들이 이제 이제 원피스 같은 약간 그런 옷에 장갑 같은 거 끼고 머리도 이렇게 화려하게 뭐 달고 플래퍼스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런 찰스턴을 하면서 이제 같이 블랙바텀이라는 동작도 했고 이거는 뭐 이렇게 표시를 해 줬고요 20년대 스타일이죠 그래서 어떤 유래에 대해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지명과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이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지도를 하나 꺼내 봤고요 도움이 될 것 같은 거 도움이 될 것 같은 거냐 pela소서 ический 레전드 elektron 이거 도움이 될 것 같은 거 无이빙 telev información 기다리고 stitching ※